나 오직 한 가지 기도차는 벗어줘요 받아오는 수분이 나 너가 두려워져 눈두리 잃는 밤 씻어버린 꿈 무엇을 위해 싸워왔다 영혼 우리에게는 죽는 건가 기도한 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됐나요? 나 죽을 때 예의도 다시 당신을 숨기고 시겠죠 날 못하고 죽이시겠죠 난 죽은 꿈 난 죽을 때 난 죽을 때 난 죽은 꿈 내가 죽을 때 내 나의 꿈을 갖게 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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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